갑각류대첩 마지막 전투! 바닷가재 딱 기다려! 바닷가재는 진짜 넘보기가... 안녕하세요, 로버트 자엘! 오늘은 이렇게 마이애미 해안, 미국 마이애미 해안에 랍스타벅으로 왔어요! 제주 해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긴 마이애미 해안 아니죠? 애월 해안도로! 애월 해안도로 위에 갑각류! 랍스터 먹으러 왔습니다! 비쥬얼 봐! 진짜 기뻐하시네요! 방송용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 리얼입니다, 정말!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흥분하셨어! 진짜 맛있겠다! 머리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밑에 콘도 있고 치즈도 있고요! 그리고 살, 몸통! 이런 거를 탁 빼서! 이거를 내장에다가 이렇게 딱 발라서! 그 비싼 바닷가지를 이렇게 먹는 사람 보셨나요? 나 오늘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랍스터에 찢어먹어 지금! 알빈트찢이! 와! 랍스타를 발굴하고 있어요! 이건 꿀이야 꿀! 정말 부럽습니다! 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근데 식감도 있어! 씹는 식감! 와! 그리고 제가 정말 먹고 싶었던 게 있어! 롤이 또 있네요! 이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저는 페페론인가? 아니면 뭐 고추인가? 홍고추인가 했더니 랍스터에 집게발이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또 이렇게 살코기도 따로 있고요! 속살 한 점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촉촉한 빵을 채운 바닷가지 풍미! 소 굿! 너무 상큼하고 씹히는 맛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심 맛있겠다! 사심방송 같아요! 안에 피클도 굉장히 달달하니 상큼하니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미 승리의 깃발은 나에게로! 진짜 맛있겠다! 오늘의 마지막 라스트 스테이지! 랍스터 해물라면! 랍스터 한 마리가! 뚜둔! 마무리는 라면으로! 이게 그 랍스터의 진한 내장 맛 있죠! 그 내장 맛이 쫙 나온 게 굉장히 진합니다! 구수해! 내장 맛이 구수해! 아! 아우 야! 로버트 좌돌! 라면 좋아해요! 호호! 제주 바다에서 먹는 랍스터 요리! 어머니! 님은 랍스터의 손이 있는 마늘입니다! 이 시각은 랍스터의 손가락으로! 랍스터의 손가락으로! 자 odd 가지고 질힐! 맨스터의 손가락으로!